이달씨가 그대로 해주실 겁니다. 자 역시 왼쪽으로 한번 가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우선 저는 지수연 역할을 맡은 이달이고요. 권총, 사격, 매달리스트 출신의 NSS 요원을 맡았습니다. 전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김태희 선배님이나 수혜 선배님과 비디오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곡에 대한 생각을 좀 대제하고 제가 가진 지수연의 상황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런 척보 액션 드라마에는 처음 교전을 하는 거고 좀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역할을 좀 더 많이 그동안 맡았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이 드라마의 캐스팅이 되고 나서는 제가 첫 번째 했던 거는 대본 본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천 선배부터 태어났습니다. 제가 그 부분에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다행히 저희 장혁 선배님께서도 너무나 수정부분을 잘 하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많이 배우고 있고 네 저도 좀 이번에 다른 이미지의 변신을 위해서 계속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좋습니다. 지켜주세요.